미 전역을 관통하는 이번 계기일식쇼에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. 항공 우주국 나사는 미 전역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번 계기일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. 2분짜리 영상에는 햇빛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장면이 생생히 잡혔습니다.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잡힌 일식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항공에서 촬영한 이 일식 영상은 알래스카 항공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비행기 유리창을 통해 촬영한 것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특수 안경을 끼고 일식 장면을 지켜봤고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의 해군 천문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계기일식 순간을 맞이했습니다. 그 밖의 뉴욕 타임스케어, 오레곤, 켄터키, 테네시주 등 미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계기일식 장면을 지켜봤습니다.